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를 소리길로 따라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전에는 이맘때 송년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이 50대를 넘긴 그 송년 제야의 밤에 어떤 노래를 남겼는지 잠깐 볼까요 된설이 우물 난간 덮을 때 등잔불도 새날 기다리다 차가운 제야의 새날 닭 울음소리를 봉황같은 잡룡들이랑 들으며 보내는 제야의 밤이요 네 성호 이익이 한시대 인재들이랑 보낸 송년 마지막 날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내일 밤 이 한 구절 노래하며 보낼까 하는데요 북방에 추운 바람일랑 남방 춘풍으로 대펴주고 서쪽지는 해다 온갖 미운 거 맡겨두고 동방일출에다가 강남 흥보재비 꿈을 불러보사이다 네 이리 새날 복을 부르는 마음으로 제야의 밤 보내고 싶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자 차영여회 여러분의 소리로 황해도 미녀 나난이 타령 들어보겠습니다 비파른 청춘에 소년몸 대고 살잖아 하니 여롱해야 살갔네 나나나나나 산이로 보나 아니가 놀고 뭐랄소냐 살림살이를 하려네 바가지 한 쌍 웃고 도망치러 보나 도망치러 하려네 가자는 힘이 없네 나나나나나 산이로 보나 가난다 날 달려가려마 날 달려가려마 날 달려가려마 반영에 내놨고 한강도 곤날 내려가게 나나나나 산 이로 보나 아니 난 이제 아무것도 고발 소냐 아랑 respectable 앞뒤인 서tur 그리고 이래면 주말 수영 20 아니 난 홀로 뭐랄소냐 잼평산옥 직산이오 잼평산옥 잼평산옥 나나나나 산이 오고나 아니 난 홀로 범고랄소냐 조산에나 지느네 지우나 싶어지나 아주아 진짜 멋있다 나를 두고 가는 이 몬 가고싶어가 나 나나나나 산이 오고나 아니 난 홀로 범고랄소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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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자 오늘같은 날 한해를 보내는 감회가 새록새록 샘솟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한해를 보내는 송년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는데요. 조선 영조 때와 정조 때 중국 사정에 밝아서 사신으로 나가기도 했던 이용휴가 남긴 송년 노래 몇 구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아 나가서는 지도자를 돕고 집에 들어와서는 수신제가 이게 마땅한 일 아닌가 네 이게 조선 선비들이 가졌던 상식 중 하나였죠 집을 나서면 지도자를 돕고 섬긴다 집에 돌아오면 수신제가로 평안히 한다 정조 때 북경 사정에 밝았던 이용휴는 과연 송년 무렵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서두를 이리 꺼냈을까요 한 해가 또 저물고 있는데 어찌 한가롭게 앉아 세월만 보내려는가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아니하면 동산에 대추 한 알만도 못한 거라네 네 바로 이 대목이 이용휴가 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또 한 해가 간다 그대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가족을 위해 아니면 이웃을 위해 조금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한 게 있는가 없는가 만약 집안일이건 동네일이건 나란일이건 한 게 없다면 동산에 대추 하나를 보다 못한 인생을 산 것이다 오늘 내일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돌아봤으면 합니다 아무렴 사람인데 대추 하나라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런데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집안에 나는 뭘 했던가 지나간 1년 동안 이 동네에 내가 한 게 뭐였을까 반걸음만 더 나가서 이 나라에 내가 한 게 어떤 일인가 자 세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나름 의미 있는 한 해이길 바랍니다 설마 이용휴가 말한 대로 동산에 대추 하나보다 못한 인생이란 그런 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사랑채 뜰하게 이용휴 송년 노래 잠시 돌아봤습니다 자 유창의 소리로 율창 12난간 만나봅니다 십이 난간 하늘 counting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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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세 가지 비 이 예 It 이 경중계를 녹화 담당 무신천 백종 쌍성 쌍성 창고래를 말리기소 쌍성 상호 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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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울 중 배를 동길 황홀 지원하여 동길 황홀 지원하여 자 이때가 세종 18년 12월 압록강 두만강 건너 북변 국경을 지키고 있던 제찰사 김종서 장군은 두만강 넘어 여진족 침략을 막으며 여러 부족 가운데 여진족 범찰을 만난 후 세종에게 급보를 올렸으니 전하 지금 여진족들이 얼어붙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기습 침략할 책동을 꾸미고 있다 합니다 여진족 홀라온과 우양합의 연합에서 쳐들어온다면 변방을 방비하기 힘들어 여진족 범찰을 귀순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하의 하명을 기다립니다 함길도 제찰사 김종서가 결단할 수 있게 해야겠소 어찌하면 좋을지 말해보시오 영의정 황이 구합니다 얼음이 얼면 여진족들이 말을 달려 쳐들어올 게 뻔한 일입니다 병조판서 최사강입니다 만약 여진족들이 종성을 치면서 동시에 강계를 치고 든다면 전설이 두 개로 나눠져 대응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얼음이 얼면 말을 탄 여진족들이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이라 걱정이요 이래서 김종서 장군이 범찰을 끌어들이겠다는 소린게요? 전하 범찰은 애초에 뼛속까지 여진족입니다 그자의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걱정 아닙니까? 지금 여진족들은 서로 혼인을 맺어서 결혼 동맹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범찰도 가족이 있고 부족과 넓혀 있는데 그자가 배신을 할 경우 어찌 되겠습니까? 김종서가 어떤 사람이요? 지금 속히 결단을 내려 한 발 먼저 움직이게 해야겠소 여진 부족장 범찰을 귀순시키겠다 한양으로 보낼 것이니 귀순자로 맞아달란 게요 전하 범찰은 그동안 이중첩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김종서에게는 여진족 정보를 건네고 여진족에게는 조선의 정보를 흘린 자가 범찰입니다 그런 자를 순순히 받아들여 이쪽 정세를 다시 여진족에 넘긴다면 어찌할 겁니까? 병조판사 그렇다고 이겨오래 우리가 먼저 군대를 일으켜 여진족을 쳐야겠소 범찰이 귀순해서 조선사람이 됐다 벼슬도 받았다 한양에서 대접 잘 받았더라 소리가 낫지 않소? 영상 말이 맞소 범찰을 한양에서 잘 대접하고 또 벼슬을 내리고 이런 소문이 여진족에 퍼지고 거기다 조선의 귀순하니 관직도 받고 한양에서 크게 환영해 주더라 나도 귀순해 볼까? 이런 생각 가지는 게 낫지 않소? 김종서에게 범찰을 귀순시키라 해야겠소 전하 여진족과 싸우는 것보다 귀순책으로 회유하심이 상책이라 하겠습니다 전하 하지만 이럴 때 더욱 힘써야 할 게 변방의 화포군입니다 병조판사 화포군을 힘써야 한다니 그건 무슨 소린가? 범찰이 귀순했을 때 변방의 경계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범찰 귀순의 앙심품은 부족에 기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화포군을 증강시켜 강을 넘어오면 가차없이 화포로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그도 미리 대비해야 할 일이구려 이제 김종서가 결단할게요 즉시 과인의 명을 전하도록 하시오 범찰 이제 들어와야겠소 가족들 데리고 건너오시오 한양에서 어명이 내렸소 하오쇠 한양 어명이거 정말이가 해 범찰 이제 조선사람 되는 거이가 하쇄쇠 우리 주상께서 벼슬도 내릴 것이오 벼슬까지? 범찰이 벼슬까지 참말이라 해? 가족들이랑 지낼 집도 내릴 것이오 범찰 각오는 됐는가? 각오라면 하오쇠 하오쇠 조선사람 범찰 각오됐다 해 우리 사람 주상 전하께 지도를 바쳐야지 압록강 건너 여진족 지도 말이오 하 여진족 지도 내 가슴팍에 숨겼다 해 조만강 건너 오양합족 알타리족 호라온족 지도 이 가슴 속에 있다 이거 해 하오쇠 범찰족장 지도에 말도 있다 해 부족들 가진 말이 몇 마리인지 삼백 마리 아 아니 아니 천마리 표시했다 해 하하 호라온 동생이 알아왔다 말도 다 알아왔다 나이야 하오 헐로우루 또 있다 해 부족들 결혼한 거 이렇게 표시했다 알탈이랑 이만주랑 사돈 맺은 거 여기 다 있다 봐봐봐라 봐라 해 결혼 동맹 맺은 것도 여기 다 표시해왔다 이거 봐라 해 하하하하 이만하면 한양 가서 큰 볕을 받고도 남겠수다 자 그럼 한양길 서둘러 가시오 우리는 여기서 처리할 일이 있소 김종서 대장군 우리 사람 먼저 한양 간다 이거 신난다 해 나무 끝을 흔드는 삭풍이라니 명월마저 차가운 만리 변성이구나 군관은 즉시 사람을 풀어 내 말을 전하고 화포군을 늘려서 배치토록 한다 박군관 최군관 알았느냐 전하라 여진족 범찰이 조선에 귀순했다 한양에서 조선 국왕에게 벼슬을 받았다 상인들 장토 사람들에게 다 전하라 여진족 범찰이 귀순해서 한양성에 들어갔다 조선의 벼슬을 받았다 여진족에 구한다 범찰처럼 귀순하라 조선에서 살 수 있다 홀라온에 알린다 범찰을 보라 가족이랑 조선 땅에 산다 알타리 쪽은 보았더니야 범찰같이 들어와라 벼슬과 땅을 준다 울량합도 보았더니야 한양에서 벼슬을 받은 범찰을 보았더니야 저 한양성에 축포 소리 들리는가 귀순 축하하는 축포 소리 말이다 네 이게 조선 세종 18년 12월에 있었던 여진족 부족 범찰 귀순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세종은 여진족이 귀순하면 받아들여서 관직도 주고 땅도 주면서 싸우지 않고 상생하는 길을 열었고 침략하면 김종서 장군에게 가차없이 응징하게 하면서 우리 강토를 지켰다고 합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선은혜 신범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산조 삼중주 만나봅니다 김일구 명인의 아쟁 정경홍 명인의 가야금 김성아 명인의 해금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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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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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정겹고 흥미롭게 엮어가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것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김희아 리포터가 오늘은 또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만화가이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박재동 화백님을 만나고 오셨네요 박재동 화백의 우리 것 사랑하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중에 좀 독특하고 정말 세계적이고 또 우리 이 시대에서나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과 인류의 가치가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음악입니다 외국 서양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서양음악은 쭉 이어져서 쉼이 없어요 그냥 쭉 그러다가 한 번씩 우리 음악을 들으면 공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그 가곡 같은 거 이런 걸 들으면은 그 앞에 마당과 뒤에 담과 산과 달 이런 공간이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음악은 독특한 것이 따당 땅 따당 따당 그 중간에 그 공간 우리 그림도 물론 그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소리도 창도 그냥 뱃속에서부터 쫙 내지르는 거 이런 거 하며 그 파워가 또 엄청나요 우리 음악은 세계에서 내가 볼 때 가장 독특한 음악이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맛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한 음악이에요 굉장히 고도하고 그런 데 있었던 경지 엄청난 수준을 갖고 있는 음악이에요 지금 들어도 상당히 현대적일 만큼 그런 걸 우리가 음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게 지금 앞으로 우리 음악 타기부터도 시작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물놀이 이런 것부터 너무너무 강렬하고 창이라든가 우리 소리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창법이고 전 세계 음악에 즐기는 데서 하나 참 보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것 스스로도 너무 좋고 그것이 세계에 어울려서도 아주 세계 음악에 새로운 맛을 탁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박재동 화백의 우리 것 사랑하는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면서 오디세이 학교 명예교장인 박재동 화백의 전통사랑 말씀인데요 우리 전통문화 우수성과 가치는 무엇인지 또 박재동 화백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것은 뭐라 할까 알기 쉽게 비유를 해보면 우리 일단 상국을 띄워놓고 보면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다양하고 일본도 아주 정교하고 예리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아주 예쁘고 우리는 그 사이에 중국적으로 막 너무 장쾌하게 가지도 않고 일본처럼 너무 막이 자게 하고 예리해 가지 않고 그 사이에 참 소담스럽고 소중한 그런 맛을 갖고 있어요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와 엄청 웅장하구나 굉장히 거대하구나 이거는 아니지만 참 오묘하고 소중하구나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그런 맛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당히 소중한 맛이고 또 사람의 그 마음을 많이 다루는 아주 알뜰한 마음의 애환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도 잘 다루어 주는 아주 소중한 맛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뭐 그림도 그렇고 중국하고 다르고 일본하고 다른 우리의 그 맛이 있어요 참 참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그 안에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경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보자면 중국 음식은 굉장히 다채롭고 막 그래 일본 음식은 다 탁콤하게 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를 들어 남도 음식이나 이렇게 한번 먹어보면 와 그 맛의 그 여운이 근데 정말 그런 맛을 누가 그걸 낼 것인가 참 우리 문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전해왔던 그 문화는 정말 없어졌으면 안 돼요 우리 지구상에서 아주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아 이런 맛은 우리밖에 없는 그런 걸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 문화예술인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들어보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박재동 화백의 말씀을 김희아 리포터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강효주의 노래 연지은의 가야금 이선화의 고문고가 함께한 휘모리잡가 바위타령 들어봅니다 배고파 지어놓은 밥에 뒤도 많고 돌도 많다 뒤만과 돌만 키는 이미 안 계신 타시로 그 밥을 봐야겠다는 Zus인데 그 밥을 봐야겠다는 것들을 봐야겠다는 것들은 그 밥을 봐야겠다는 것들은 철로 세문한 거지 바위 분턱 바위, 둥글 바위 너럭 바위, 치마 바위 감투바위, 뱀 바위 구렁 바위, 독사바위 행금바위, 중바위 공교로 국바위, 갑바위 봉서 문박 검바위 참음박 부침바위 배군대로 결단 바위 승갑절 쪽돌이 바위 영바위, 신선 바위 부처바위 양천은 허바위 김포로 돌아간 바위 동진 붉은 바위 인천은 석바위 시흥은 문산 두덕바위 경제바위, 삼신바위 화천과 낙산, 연불암 연주대로 세수바위 부음바위, 문턱바위 주원한 나루, 영웅바위 돌정바위, 건바위 광주는 서성바위 미천은 곤지바위 음죽은 안줄바위 여주흥바위 양근은 독바위 황해도로 나려 금천은 실바위 연한 건들바위 서흥병풍바위 동설령새남찌꺽바위 과줄바위 황주는 쪽돌이바위 평양가명 창경문안 쇠바위 덕바위 서문안의 안장바위 오오바위 순안은 실바위 숙천은 허바위라 토롤라 한양서울바위 경제떨 법당 앞에 대대바위 서강의 농바위 같은 돌멩이가 하얀 흰밥에 정대폭만이 까둔 듯이 드문듬성이 박혔드라 그 밥을 겁먹을 치고 이를 쑤시고 자세보니 연주문 졸기둥 안쌍이 금리 박히듯 박혔드라 그 밥을 다 먹고나서 누른 맘을 훑으려고 서 뚜껑 열고 보니 해태한 상이 엉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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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향토랑 지역 찾아나서는 고향 나루터 자 오늘 내일 올해 마지막 해넘어가는 일몰 명소로 많은 분들이 모여들 것 같습니다 8도에 소문난 일몰 명소가 많지만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까운 인천 강화에서 바라보는 올해 마지막 해넘이 명소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먼저 힘들게 발품 팔지 않고 일몰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천 용유도 거잠포구 쪽 공항철도 이용하면요 편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차 막힐 걱정 없이 해맞이 열차 타면 인천 용유도 일몰 장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해 넘어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거든요 공항철도 이용하면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 용유도 자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강화 쪽에서 가는 해 구경하는 길도 있습니다 산과 바다 어디서나 아름다운 일몰 해넘이 구경할 수 있는 강화 장와리의 낙조마을이 있거든요 아주 넓은 갯벌과 함께 올해 마지막 해지는 일몰을 구경할 수가 있어서 사진작가들에겐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드넓은 갯벌과 일렁이는 바닷물 사이로 가는 해를 볼 수 있는 강화도 장와리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분들 있을 텐데요 날도 추운데 바닷바람 쌩쌩 맞아가면서 덜덜 떨며 해지는 거 보기 춥고 힘들다 하는 이런 분들에게 안성맞춤 해넘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유명하죠 그곳에 송도 지타워 전망대가 있거든요 거기 33층 전망대 올라가 보세요 송도 국제도시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바다로 달리는 인천대교도 보이죠 따뜻한 실내에서 해지는 장면 구경할 수 있으니까 명소가 바로 인천 송도 지타워 전망대 자 그곳에서 저문은 2017년 잘 보내시고 새해 맞이 기도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향 나루터 오늘은 인천과 강화쪽 해넘이 명소 소개해드렸습니다 나금추 명인의 여러분의 연주로 부안농악 첫째 마당 오채찔굿 만나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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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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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